Don't forget a period at the end. 아이에게 영어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장, 마지막에 마침표 잊지마. Don't forget a period at the end. 그림을 보면 아이가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고 있죠? 마침표, a period. 마침표를 잊지마. Don't forget a period. 마지막에 마침표 잊지마. Don't forget a period at the end. 본문 들어보시겠습니다. Are you done with your homework? Working on it. Please capitalize the pronoun I. Okay. Don't forget a period at the end. I see. 숙제 다 했니? Are you done with your homework? 무엇을 다 했니? 라고 할 때 Are you done?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이가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응가 다 했니? 라고 할 때 Are you done? 아이가 뭔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이제 다 먹었니? 식탁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다 먹었니? Are you done? 무엇을 다 했니? 라는 표현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숙제를 다 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Are you done with your homework? Are you done with your homework? 하고 있어요. Working on it. 여기서 it은 homework을 가리키는 거겠죠. I am working on it. 앞에 I am 주어 그리고 비동사가 생략된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Working on it.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어요. Working on it. 이거하고 약간 다르게 I am on it. 이제 할게요. On it. 뭔가 작업에 수행한다 라는 걸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I am on it. 이제 할게요. 라는 표현이고 Working on it.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Working on it. 하고 있어요. 대명사는 대문자로 쓰세요. Please capitalize the pronoun I. Capitalize 하면 대문자로 쓰다. 무엇을 대문자로 쓰래요? The pronoun. 대명사 I. 대명사 I는 문장의 어디에 위치하든지 항상 대문자로 쓰니까 Capitalize the pronoun I. I는 대문자로 써. 그런데 써. 명령형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쓰세요. 라고 부탁하는 표현. Please. 앞에 붙여서 Please capitalize the pronoun I. 알았어요. 오케이. 마지막에 마침표 잊지마. 무엇을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무엇을 잊지 말래요? 마지막에 마침표. Don't forget a period. 근데 이 문장 끝에 붙으니까 무엇의 끝에. At the end. At the end. 라고 하면은 끝에 라는 거고요. 혹은 앞쪽에 붙으면 At the beginning.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앞에. 혹은 이제 중간이면 In the middle. 중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마침표 잊지마. Don't forget a period. At the end. 알았어요. I see. 아이에게 마지막에 마침표 잊지마. Don't forget a period. At the end.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가 너무 작고 말해서 마치 잔소리 같을 때 아이가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같은 의미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문장 끝에다가 마침표 찍어라.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문장 끝에 마침표도 찍고 혹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 finger space도 놓아서 문장을 잘 예쁘게 썼다면 Oh, good for you.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칭찬하는 표현 Good for you. 잘했어. 마지막에 마침표 잊지마. Don't forget a period. At the end. 이렇게 아이가 문장을 쓸 때 여러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죠. 대명사 아이는 대문자로 항상 쓴다던가 문장 앞은 대문자로 시작한다던가 문장 끝은 마침표로 끝난다던가 혹은 구두점, 물음표나 느낌표 등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아이에게 글씨쓰기 지도하실 때 쓸 수 있는 표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첫 근자는 대문자로 쓰세요. Capitalize the first letter of the sentence. 아이는 항상 대문자로 써요. I is always capitalized. 말하는 문장이야, 물어보는 문장이야. Is it a telling sentence or an asking sentence? 이번에는 본문 주요 단어 가리고 본문 연습해 보실게요. 숙제 다 했니? Are you done with your homework? 하고 있어요. Working on it. 대명사는 대문자로 쓰세요. Please capitalize the pronoun I. 네, 오케이. 마지막에 마침표 잊지마. Don't forget a period at the end. 알았어요. I see. 이번에는 한글 해석을 보고 영어로 말해 보세요. 잘 연습해 보셨나요? 이번에는 그림을 보면서 원어민을 따라 말해 보세요. 이번에는 그림을 보면서 원어민을 따라 말해 보세요. Are you done with your homework? Working on it. Please capitalize the pronoun I. Okay. Don't forget a period at the end. I see. 잘 연습해 보셨나요? 오늘의 문장, 마지막에 마침표 잊지마. Don't forget a period at the end. Don't forget a period at the end. 아이에게 영어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어 동화 읽으면서 오늘도 엄마표 영어 잘 실천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